인사위원회 나머지는 바람처럼 간별을 나 홀로 놀아서 견이 잃은 사슴처럼 저 강웅을 바라본 것 속에 강웅을 바라본 것 속에 수많은 조약돌처럼 당신과 나랑 사이는 사연도 참 많았음 사랑했던 날들보다 미워했던 감이 더 많아 우리가 다시 쫓아가는 검은 순간이 닿아내로 우회 없이 우회 없이 사랑할 때 하지만 당신과 나를 만날 수가 없기에 당신이 그리워지는 저 강웅이 야속하게 오 오 오 오 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사랑했던 날들보다 미워했던 날이 또 많아 우리가 다시 전화해 끝날 수만 있다면 보배 없이 보배 없이 사랑할 텐데 하지만 당신과는 만날 수만 없기에 당신이 거유로워지는 저 강의 약속하다고 당신이 그리워지는 저 강의 약속하다고 다행히